여러분, 이제 385쪽을 보도록 하죠. 전 시간까지 우리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 이랬습니다. 먼저 바로 전 전 시간에 정비사업 시행 절차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업한다고 했죠? 그 계획들을 쭉 체크한 바 했어요. 계획을 실패해서 그 계획으로는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방침도 있었고 국토교통부장이 만드는 기본 방침, 그리고 지자체장인 특강, 특특, 시장이 만드는 기본 계획도 있었고 이 기본 법률에서 정비액을 만들어서 정비액을 위반해서 이걸 결정해서 바로 정비액을 지정고시하고 이렇게 정비액을 지정고시해서 거기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시행에 나갈 때 시행방법도 했고 시행자도 공부했었죠? 시행방법,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그 시행자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시장군수 등이 주로 하고 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내서 보내게 된다고 했죠?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이것은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때로는 토지주택공사와 직접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해야 합니다 그랬죠?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이 시행방법, 사업별로 했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뭐였냐? 스스로 계량목 하나 그 다음에 수용방법 둘 그 다음에 환지 공고방법 셋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공고방법 넷 호원영업 다섯 이렇게 있었죠? 재개발사업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바로 환지 공고방법 관리처분 계획방법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계획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걸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방법 자, 그래 이 시행자로서 조합을 이렇게 해서 성립을 시켜서 나옵니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행자가 딱 이제 등장하겠다 그러면 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하게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다 작성해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합니다 시행자들이 작성해요 그래서 이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느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겠죠 자, 그 작성할 때 포함할 내용이 385페이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위는 정비계획에 따라 바로 다음 각고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 사업장 안에 토지용은 이렇게 하겠다 건축 배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 시설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 임시 거주시설 설치해서 바로 이주 대체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밑에 바로 6번 보시면 그 5번 사업시행기관 여기 텅텅 필건데 전국장 내 가로동도 설치하고 폐쇄해로 텔레비지인 CCTV도 이렇게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이렇게 하겠다는 대체 그 다음 6번 정비법에 따른 임대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필요에 따른 임대택 건설 비율 임대택 건설 계획은 무슨 사업할 때는 포함할 필요 없냐 재건축 사업할 때는 포함할 필요 없다 왜? 그 임대택 건설 비율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 봐두셔요 무슨 사업할 때에는 사업시행서 작성할 때 임대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가? 재건축입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임대택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서를 작성하는가?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 통과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도 되겠고 바로 387페이지 그것도 뭐 다른 거 볼 게 없고요 이렇게 사업시행서를 작성했다 시행자가요 작성해서 자기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들고 관할 시장군수등한테 갑니다 그래서 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장비법상 인가 신청해서 들어갈 때 인가 건설은 관할 시장군수등이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렸어요 시장군수등한테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바로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고시를 함으로써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바로 인가는 몇 인에 결정 나서 날아오느냐 60인에 결정해서 날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넘합시다 자 387페이지 인가 건설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을 밑으로 내가서 첨부해서 시장군수등에 제출해가지고 사업시행을 받아야 한다 다 그정도 잘라버리고 나머지 보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 388페이지 388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가 나옵니다 사업시행계획 절차 그 위에 제일 위에 봐보세요 그 페이지 2번을 먼저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제출이 있었나부터 며칠 내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계획 통과해야 한다 60일 이거 하나 딱 봐두시고 통과통과하고 저 밑에 동그라미 6번 하나 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6번은 좀 중요표예요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과를 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요 지정개발자다 지정개발자 인때에는 그 사업자 사업하다가 사업자금 하덕에다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깐요 그러면 사업자가 엉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주기 위해 사업비의 20%에 보면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예측하고 인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아셔야 돼요 시장군수등께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나라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가 신청자 보니까 지정개발자입니다 그러면 그 지정개발자에게 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업비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미리 예측을 예측할 수 있냐 20% 이하 수치 꼭 암기하고 만약 이 인가 내주고 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다 끝났다 사업이 다 완료되면 바로 이 청산금을 주고받고 끝내거든요 청산금은 지구에 완료됐다는 것은 깨끗하게 돈이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측이 됐던 돈을 즉시 원시행자한테 바로 반환해 줍니다 이 경우 예측은 청산금 지구에 완료될 때 다시 반환해 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상 기업 시장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작성을 해서 자기가 시장계획서 확정 고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관련 서류를 4번 따가지고 14일상 일반인이 공납하게 해서 의견 들어가지고 타담 반영해 줘야 됩니다 14일상 공납시킨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389페이지에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는데 동그라미 니은 니은을 보시면 바로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하거나 자기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확정하려고 할 때에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설인 학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 교육감 교육장하고 미리 협의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비구역 범죄 예방 해가지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요 바로 사업은 급속도로 탄력받아서 막 진식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장에 있는 종전 거주민들은 이사쯤 싸고 다 나갑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야 그 범을 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는 텅텅 비어가죠 그래 거기에 우범지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사업시행가를 내줬던 시장군수 구청장 이내들 있죠 이내들은 바로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또 2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할 지방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순찰 강화 좀 해주세요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 순찰 초설 설치하다가 cctv를 쓰거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두시고요 나머지 통과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1패로 갑니다 391패로 보면 이렇게 사업시행결차상 사업시행가 고시가 떨어져요 사업시행계에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인가권자가 시장군수 등이니까 자기들이 시행자면 인가 절차가 필요 없구냐 사업시행에서 작성하고 고시한대요 이렇게 고시가 떨어졌다 고시가 있고 나서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 그 건축으로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축 배치도 이런 것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써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여기 지금 노브라운 충원을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정비관에 그때 이걸 철거를 다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철거를 하기 전에 얘네들 거 얼마짜리인가 이걸 감전 평가변을 통해서 감전을 다 매깁니다 이거 정년의 토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가격을 매겨요 그 가격을 정정가로 합시다 정년의 땅 집 이런 걸 다 매겨요 정정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냐면 사업을 쭉 시행하는 절차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나 할 기준으로 매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매겨 보니까 A 것은 5억이 나왔다 B 것은 4억이 나왔다 C 것은 3억 나왔다 또 D 것은 1억 나왔다 이렇게 다 매깁니다 이때 이제 매기니까 내 집은 내 땅은 얼마로 확정 됐구나 라는 거 아니까 이때부터 이사 빠져나가요 쭉쭉 나갑니다 이사 짐 싸고 다른 집 찾아가죠 텅텅 벼간단 말이죠 이런 시점이 바로 사업시행가 있게 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시행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120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께서 아까 여기 있는 이에 당사인 토지 동생한테 야 이제 너네들 거 종전 토익 건축물 얼마짜라는 거 알고 있잖아 종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밀어버리고 여기 또 아파트는 아파트 건축물에서 분양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네들 바로 분양 신청을 해라 라고 분양 신청 하도록 통제하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권에 대해서 그 대상 이거다 라고 일간시간부터 분양해서 받아가라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 분양 신청하도록 통제하고 또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가 고시가 있었나부터 몇 년에 들어갔느냐 120일 그거 보십시오 가로를 보면 사업시행에는 사업시행가 고시가 있었나부터 다만 사업시행가 후 시공을 선정하는 경우 어떨 때냐 토이동호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죠 그때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 시공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공자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나부터 그때는 120이네 다음 사항을 다음 사항이 뭐냐 1번 2번 3번 이런거죠 이런 사항을 바로 토이동호소자에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라 이렇게 되었네요 다만 토이동호소자가 한 명인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굳이 이렇게 공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괄호 2번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 기간은 이 시행자가 토이동호소자한테 통제한 나부터 시작해서 30일 이상 6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도 된다라는 거 만약 분양신청 기간이 정해져서 그 시행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던 토이동호소자 언제까지 분양신청하면 되냐 분양신청 기간 내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기억 읽어두세요 대지동원 건축물을 분양받으린 자는 분양받으린 토이동호소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 사업신청자에게 대지동원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디귿 받으셔야 되겠는데 투기괄주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바로 조합원 분양분을 분양대상자 최초 관리처분계 인갈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괄주에서 분양신청을 하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유를 취소한 자들은 투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세 가지 사유로 취득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아닌 매매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취소하겠다 그런 자들은 분양신청을 못하고 투기괄주에서 5년 이내에 바로 조합원 자격 부여받고 있지만 분양신청을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라든가 또 분양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분양신청했지만 요건에 좀 미달돼서 분양 대상에 빼버린 자들 또 아까 투기괄주에서 5년이란 기간 내에 걸려가지고 분양신청을 못하고 있는 자들 이네들 것을 어떻게 철회하냐 돈 줍니다 땅값지가 다 계산을 주죠 이걸 손시보상 해준다 그럽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2번의 기업 사업신청자는 그러면 그네들한테 언제 이렇게 그 일을 철회해서 주느냐 이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분양신청 현황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해줘야 하는 계획서인 관리첨문을 만들어요 이 관리첨문을 수립했던 시행자가 이 계획도로 현장을 접수해서 내가 관리하고 분양을 해줄 계획입니다 라고 시장 군수들한테 관리첨문계획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그 계획이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기존육을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관리첨문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날부터 90이네 아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자들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기간 90이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이네 바로 그 자들 거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해요 아니면 법원에다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수용재결 나왔다 매도청구소송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처리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3페이지 관리첨문계 수립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1 Mo 5 5 6 7 11 11 10 12 아멘